역시 인생은 살만해요, 소란 씨. 제가 말이죠, 더 이상 대구를 원망하지 말자. 마음 비우고 도라지를 다듬다 보면 내 인생도 다듬어지겠지 이랬걸랑요. 그랬더니 이런 날이 왔네요. 그렇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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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어제 밤까지만 해도 정기를 어떻게 내주 이 걱정했는데. 아, 인생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. 어, 형 왔어. 어머, 뭐란다고 진짜 왔네. 아휴, 오랜만에 뵙겠습니다, 선배님. 아, 오랜만이야. 이 깡듯한 거 여전하시네. 형, 어서 앉아. 아이고, 우리 메리 씨도 다시 환영해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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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자, 우리 건배해요. 어, 사랑을 위하여. 위하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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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구 씨. 아, 이거 맛있어요. 제가 먹을게요. 소란 씨 드세요. 그럼 제 손이 부끄럽잖아요. 야, 괜찮다. 메리야 아 이거 엄청 맛있다 까줘 까줘 아니야 소란 씨는 꿈이 뭐예요 날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게 다예요? 그거 말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심플하시네요 저는 성공하고 싶은 야망도 없고요 이름을 날리는 여자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돈 많은 아버지를 둬서 돈 벌고 싶은 욕심도 별로 없고요 팔자가 늘어졌군 뭐 능력을 인정받고 싶지도 않아요 쇼핑하는 거 말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 말이지 솔직하시네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사랑을 찾는 여자랍니다 그런데 나 하나 챙겨주는 남자를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렵네 소란 씨 소란 씨도 나한테 영감을 주시네 자신을 꺾어줄 수 있는 남자를 고대하며 끊임없이 남자한테 결투를 신청하는 미모의 여자 검게 펜 볼펜 형 펜 그만하자 이소란 씨 혹시 대구 좋아하지 않아요? 좋아해요 아 아 아 참 왜 좋은데요? 그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 따박따박 이유를 댈 수 있다면 그게 좋아하는 건가요? 계산인 거지? 그냥 좋아요 음 전문직도 아니고 욕 깨는 헤어스타일에 직장도 없고 돈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냥 좋아요 하하하하 칭찬이야 욕이야 처음 만난 날 날 구해준 그 시점부터 좋았어요 마음으로 끌려요 무조건 자 건배 자자 산지 들어와요 자 이렇게 좋은 날 산 안되면 복 나가요 아 아 쭈 일로 일로 내가 떠나줄게요 댁은 좋겠어 먹고 살 걱정 없이 남자 하나 찾으면 되니까 쭈 직장을 찾는 것보다 남자를 찾는 게 더 어렵다는 걸 모르나? 에이그 애송이 업죽을 해 메리 메리 씨 왜 양다리 해? 선도진 선생이나 잘 만나 강대고 넘보지 말고 하하 이 재밌는 여자네 웃긴 여자네 저 저 관심있으면 이 마음으로 그쳐 어? 저 사람은 내 거야 저 사람은 물건이야 무슨 저 사람 빼놓고 이 세상 모든 거 당신이 다 가져 어? 가위라 이거 오기가 생겨서라도 강대고 좋아하고 싶네 이봐요 메리 씨 하 난요 저 사람을 키워줄 수가 있어 오늘도 봐 얼마나 기뻐하는지 뭐 돈이면 다야? 당신은 음 너무 후져 나도 댁처럼 부자집 딸내미였으면 이렇고 살지 않아 나 좋은 선생님한테 레슨 매일 받으면서 벌써 무대에 섰겠지 당신처럼 남자나 찾으러 다니면서 빌빌되지 않아? 돈이 생겨봐 생각이 달라질걸 단 댁같은 성무리 강대고를 좋아하는게 참 아이러니해 이봐요 내가 레슨을 다 줄까?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강대고한테 마음 끊어 응? 씨 지금 보자 보자니까 안 되겠네 야 너 나와 야? 죽을라고 하쭈 너 나와 5 5 5 5 6 10 10 감사합니다.